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엄중한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래기 2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축복은 제사장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이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유대 납비들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초라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에게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축복의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받고 싶은 축복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요구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제사장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준비하여 놓으시고 난 이후에 축복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위해서 안달이 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미리 준비한 이후에 자녀들이 요청만 하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을까 봐 미리 아내에게 기띔을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요청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은 한글 킹잼스 번역으로 살펴보면 민숙 6장 24절에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와 행복과 재해와 재난에서 보호와 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 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 6장 26절에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일에 평강과 화평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축복을 요구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제사장에게 기띔을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들으면서 그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축복을 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암송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이나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숙이 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에서 살게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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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